자, 오른표로 갑시다. 체력 1인 상태로 시작. 이중타격 클로스라인 전투장비. 빠른 전장. 몸풀기. 분노 무장해자. 보스 적으니까 무장해자는 들고 갑시다. 빌어먹을 타격 지워주고. 음, 여기서 이게 뜨면 안 되는데. 난관? 징끈? 난관보단 징끈이 지금은 낫겠지. 그러면은 수비 하나 지울까? 아, 찢어. 그래도 비탄이라서 다행이다. 지금 얘네 잡을 거 없는데. 무독성을. 파괴. 온 돈 파괴. 독을 먹었으면은 차라리 몹을 좀 많이 볼까? 도갈도 있겠다. 몸박으로 갑시다. 하나 줘봐라. 야, 몸박 하나 줘봐라. 와, 페널티 없이 코스트를 준다. 이거 완전 개쩌는 유분 아니야. 가치 비면체. 아니, 에임보소. 아니, 에임보소. 아니, 에임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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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젠장. 내 차려. 갑오징어색. 아, 화상. 아니. 한 개 돌파, 몸풀기. 한 돌. 한 돌. 한 돌. 한 돌. 힘 없는 한 돌. 아주 멋있구만. 아, 나는 힘 없이 한 개 돌파한다. 한 개가 0이었던 거지. 한 개는 스스로 정한다는 그런 뜻깊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진실 혹은 거짓. 아쓱. 잠깐만. 떼끼. 표창. 뭐지? 표창 한도를 암시하는 것인가. 표창 한도를 암시하는 것인가. 허영. 이거 바로 나오지. 대충 몇 대 더 때리면 알아서 죽겠지. 아, 뭐야. 아야. 표창 생각해, 그만. 킹시병. 잘까? 자야 될 것 같아. 힘 없는 한 돌. 표창 한 돌. 코카병. 코카병. 피가 있어서 필요 없었다고 한다. 킹시. 음. 음. 딴. 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힘이 없어서 한 돌을 못해요. 뭐야 이게. 스팸. 아, 한 돌 벌여. 필요도 없네. 으으으음. 뭘로 잡지, 이제가서? 화형 좀 더 빨리 썼으면 진작에 잡았을텐데 발굴, 어포, 몽둥이질 몽둥이질, 박태기, 파괴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징끈, 파괴, 무장해제 이런 것들이랑 어둠의 포옹이랑 볼까? 발굴, 무장해제, 발굴 아니면은 감시병 한 번 더 태우거나 지금은 발굴 딱히 쓸 게 없네 그럼 그냥 짱둥이질 넣어가지고 박태기 파괴 합시다 아니, 이걸 쓰네 코를 짱마바, 짱리케이드 한계 돌파 돌리기에도 괜찮지 근데 힘이 없다 힘 좀 줘라 힘 힘 이 돌이 안 나오네 뚝배기 다 깨버리게 뭐 검 타락 킹시병 찰싹 어... 어, 다 잡을 수 있다 아, 잠깐만 다시 나오잖아, 이러면 아, 이건 몰랐네 이건 몰랐네 어, 어, 근데 0콜으로 뽑았어 실력으로 해결 야, 몽둥이 몇 대 맞아볼래? 어? 나한테 참 좋은 요술 강망이가 있단다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들지 꽁 꽁 캬, 몽둥이 쓰네 코도 무조코 난광, 클로스 라인 자, 클로스까지 넘어갑시다 스네코의 눈이잖아 클로스, 기생충, 사신 사신도 괜찮겠죠 무감각도 괜찮겠죠 아, 근데 고통이죠 아, 상점에서 고코스트 카드를 한번 터볼까 이쪽에 불로 빠질 수 있으니까 엘트 있는 쪽으로 갑시다 짱둥이 질 솔직히 사야됨 짱둥이 질 솔직히 사야됨 킹짱저도 좋지만 일단 짱둥이 질 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위압 0코스트 안이죠 빨리 이도류 나와서 이도류, 몽둥이 질로 다 조합했으면 좋겠다 칼질색 참교육 아이고, 세상에 정욱진님 아이고, 정욱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게노삼 때리는 것 좀 보실래요? 아휴, 좋다 아휴, 이마샤 아휴, 좋다 아휴, 너무 좋다 인생의 회의감님 괄호 감사합니다 가끔 인생의 회의감이 될 때가 있죠 와, 소금 뿌려서 잡았어 오 들이셨다구요 소금을 뿌려라 넥슨은 소금을 뿌려라 한계 돌파하는 일이 뭐냐 옴므 쿠션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도류 안 줍니까? 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무감각 필요하지 아직은 클리어 갖까진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상황이 좋긴 하네요 음성지원 회생 회생은 지금 저거 뭡입니까? 저거 타락이잖아 그래도 상태 이상 태우려면 괜찮아요 그래 상태 이상 태워야 되니까 넣자 진화는 언제 주실 겁니까? 타락이오 쟤네들한테 소금뿌리니까 정말 좋네요 스테로이드 한 돌 해도 되지 열쇠나 먹자 이런 게임입니다 이도류 몽둥이제 이도류 몽둥이제 필요하다 이도류 몽둥이제 이도류 어디가냐 아니 이즈기요 이즈기요 와 힘 이제 이도류의 몽둥이자랑 꽁꽁 조용히 하세요 무적 파리 무적입니까? 파리입니까? 파리빠따가 아닐까 무적? 파리? 무적? 파리? 무바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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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태양계이냐 왕관이냐 태양계도 좋고 왕관도 좋죠 태양계 하자 수비 카드 더 찾아야돼 경도 몸박 전환 몸박 미친놈아! 수비 올릴 거 어쨌든 찾아야돼 타락이니까 코스트 걱정 없고 무적이 제일 좋지 일단 엘리트를 조금 더 잡아볼까? 이래야 슬더스지 흘려보내기 파리케이트 타락도 안 나오고 Ming 와 미쳤네 와 미쳤네 와 미쳤네 핸드가 긴장감 조성하네 킹 세병 킹 세병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파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근데 저 이벤트가 저 랜위드 저 양반이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건데 왜 아닌가? 도움이 될 만한 걸 달라고 했나? 쟤한테 포션 주면 맛이잖아 근데 왜 아이스크림을 줘? 하긴 뭐 먹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먹는 건지 몰랐을 수도 있지 아니면 취향이 아니었다 그런가 먹어요 민트 초코였던 거의 민트 초코여서 걸렸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박치기 파괴 힘이래 한계 돌파 연구야? 아니 지금 몽둥이 질 때리고 있는데 별 차이 없지 않나 근데 이거 심장 잡으려면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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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각은 일단 짚고 갈 거고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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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 0코스트로 안 나오잖아 전경기를 집을까 사신도 사신도 필요하겠지 혈안 택 3코스트 타락은 지금 킹시병 두장이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타락이 먼저 나온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첨탑을 오르십니까? 그건 타락이 먼저 나왔을 때만 그렇죠 한계 돌파 쓰기 힘든데 약분을 넣을까? 약분은 사실은 이렇게 갈까? 아니면은 전경기로 이 코스트 카드들을 더 볼까? 전경기로 빠르게 스킬 카드 채워 넣는 게 낫겠죠? 타락 또 더 챙기면 좋을 거고 타락도 지금 한 장 더 있으면은 완전 땡큐한 상황이라 레오나님 반갑습니다 식권 상점 입장 시 아 네 몽둥이 질 되는 일이었구만 적당한 итоге 아 네 몽둥이 질 식권 상향 중 일상생활 첨탑이 일상입니다 어 사실 효란 또 나왔네 그냥 넣을까? 아니야 지금 몽둥이질 너브 늦게 도는다 였고요 몽둥이질 지금 너브 늦게 돌고 있어 물론 더 넣어야 되지만 덱을 더 채워 넣는게 맞지만 카드가 더 나와야될 것 같긴 해 망할 놈의 바리케이드 빨리도 나온다 해시계 해시계 네 몸풀 한돌 은 좀 아닌것 같죠 생꽃을 못먹네 뭐야 코스트 왜이래 여기서 화형한방 갈기면은 드로우죽음 뒤져라 드로우죽음 뒤져라 드로우죽음 감사합니다 여기서 4신까지 써서 룬 12면체 보고 드로우죽음 감사합니다 크으 이도류 몽둥이질 드디어 쓰네 이도류 넣고 처음 발동됐다 향으로 너무 좋고 무감각 불좌약 뭐가 나올까 둘다 감사합니다 하고 넣어야되는데 둘다 너무 좋은데 전경기로 이제 좀 필요한 카드 좀 더 얻어보자 아직 발이 없구지 발이 없지 아직 발이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왜 저러는거지 그냥 그냥 랜덤인가 난관 근데 난관의 희생이긴 한데 같이 잡힌다는 보장이 없잖아 드로우 두장 손해보는거는 진짜 큰일인거 같은데 지금 몽둥이질 돌리는거 되게 중요해서 이랬는데 이제 진화 나오면은 빡치겠다 무감각 쏴야되는데 무감각 쏴야되는데 희생순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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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뿌려 소금 타락이라서 조금 무겁게 가져오긴 했는데 와 진짜 드럽게 안 나오네 몸박 필요한가? 필요하겠죠 아니 이거 이벤트 이거 삭제 안하냐 왜 있는거야 저 이벤트 아니 뭐야 니들 야 니들 왜 온 참탑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박치기로 몽둥이질 가져올 수 있지 아 뭐야 아이씨 예 똑백이 똑백이 아 아 아 아 아 불편해 아 불편해 1댐 내 룬 12면 채 사신님 나와주세요 1개 돌파 3번으로 룬 12면 채 뽑고 되게 무장해제 있죠 네 무장해제 있어가지고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아 아 내가 몸박 뿔을 집을게 아니었구나 지식이 들어왔다 이거 몸박 뿔 집을게 아니라 몸박 강화 안된거 집어서 전장으로 0코스트 만들었어야 했네 아 이거 뭐 어때 이런들 어떠하리 몸박 맞고 뒤져라 몸박 맞고 뒤져라 아! 향으로! 향으로... 턴 조금 볼 수 있을까? 아, 클로스라인 때려놓을걸. 턴? 죽어라, 타타. 탈팽이. 탈팽이색. 달이 안나왔네요. 탈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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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향로야. 깝치지마러. 아직 저것도 없네. 무광갓. 일단 이번톤에 세개쓰는것 까지는 맞고. 탈팽이. 무광갓. 킹짱갓. 탈팽이. 아, 씨. 탈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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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광갓 쓰기 전에. 용중간 갓. 쓰구. 하나, 둘, 셋. 몽둥이 질로 표창을 본 다음에 그 표창으로 한계 돌파를 보는 저세상 덱입니다. 미쳤구만 수비 챙길게 아직도 없다 지너도 없고 진화 진화 에잇 킹짱 갓즈 하나 더 들어갈까 뭐 어떡하지 파워 포션 안녕 유튜브 친구들 고창과 방패에서 코스트가 끔찍하게 나와서 도르마무 할꺼야 아이고 역가님 그럴거 같아서 더 무섭다 호원 감사합니다 포션 이대로 들고 갈까 공격 포션 필요 없지 파워 포션 vs 속도 포션 메리앙님 반갑습니다 첫 핸드 뭐 나름 괜찮게 잡힌거 같애 어 아래곤님 호원 감사합니다 뭐야 저거 왜 끊겨 저거 끝입니까 아이스크브 한거 아니거든요 끊겼는데 콰 아닌데요 아 아니 저거 끊겼는데요 아 뭐야 아 이도류 아 젠장 잠깐만 야 뭐 이렇게 끊기냐 잠깐만 아니 미친 잠깐만 타격 복사해서 저거 봤어야 했나 근데 좀 타마 차마 타격 복사하는거 좀 그렇잖아 아 잠깐만 이거 큰일났네 빡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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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적어야 하나 근데 사신으로도 피 채우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 힘도 없고 힘없는데 저희 대장 닌프 격사도 가져가세요 닌프 격사도 가져가세요 닌프 격사도 가져가세요 나만 죽을 순 없지 아 잠깐만 나만 나만 죽는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하이갓 펠로 이게 남자라니 놀랍다 나만 두 번 죽은 것 같은데 야며멤 님도 가십니다 안 본 눈쌉니다 아 이걸 눈 시비면 채를 못 보네 어 사신 또 나왔네 근데 이댁이 힘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서 악마 영상 나오면 안되냐 여자인 줄 알고 확대해서 봤는데 회감 정립 사신으로 피 채울 그게 없겠죠 힘이 없죠 근데 여기서 악마가 나옴 아 진짜 어 치는 어 치는 히이 도류바리 히이 도류바리 나왔다 기설생 아이 나도 저거 무감각 찾아야되는데 아이 같이 나오냐 야씨 아이 무감각 찾아야되는데 아이 0x15인데 왜 향로가 뜨고 난리세요 게임 극혐이네 이도류 아직 남아있지 아 이도류 무감도 가능했겠다 좀 버텼으면 차마 몽둥이질은 못버리겠는데 차마 몽둥이질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음 타락 코스트는 아직도 저 모양이고 타락 태울까 아니야 타락 쓰자 타락 탁 치기야 아무것도 안들어갔지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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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코스트라서 좀 낭설여지는데. 자 90틀 4번 턴에 요정도 때리고 아 몸박이 더 세네 잠만 나 근데 죽은거 같은데 아 향로다 아 이걸 향로가 아 이걸 향로가 이 걸 향로가 야 잠깐만 또 약간 야 이거 또 크로스 카운터 아냐 아니지 다음 턴 두장 쓰면 잡지 뭐야 강어도 왜 얻어 아 바리케이드인데 오레아 루콘이구나 아 그렇구나 킹리 갓 루콘이 이걸 자 이렇게 역가님의 흑역사는 제 유튜브에 박제됩니다 와 근데 근데 왜 나도 나도 소리보는거 같지 흑역사가 두배 상처뿐인 첨탑 아 이걸 무역각을 보내 이걸 무역하겠다고요 세상에